누나 오랜만에 구론산 광고 한번 해드릴게요 네 구론산! 구론산! 잘 팔려 구론산! 고래고기 사이소! 고래고기! 꼼장아 사이소! 꼼장아! 아고 뭐니뭐니 해도 운동 전후에 피로회복에 정력증강에 잘 팔려 구론산을 딱 마시면은 어? 글쎄 만사가 오케이지요! 뭐랄뭐랄 이제 그러고 말고! 여보세요? 네 너무 감동해서 말이 안 나와서요 네? 아니 지난번에 최창애 소원님이 그 성대모사로 먹고 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성대모사 오늘 증명됐어요 오늘 증명됐어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렇겠죠 레파토리가 많으시겠죠 김흥국 한번만 해드리고 끊을까요? 네 그러세요 김흥국 끌메! 뚜리데! 아하하하하하 웃음소리가 정말 똑같네 똑같아요 웃음소리가 네 네 김흥국이었습니다 정윤현 님이 빵 끝 하셨어요 하하하하 빵 끝 네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? 또 해달래요 밀연 님 뭘요? 네? 또 있어요? 많죠 그 타짜에 너구리 형사 알아요 타짜에 너구리 형사 타짜에 너구리 형사 자꾸 타짜에 너구리 형사 할께요 들어보면 누군지 알꺼에요 아기는 안동역에서 내렸고 난 돈만 받으면 돼 이 사람 알죠 네 생각나요 생각나요 지금 차창에서도 해주세요 라고 타짜에 나오는 형사였습니다 그리고 김홍국이 그 다음에 타짜에서 나오는 또 있는데 이대근 이대근은 빼놓을 수 없지 이대근은 빼놓을 수 없지 네? 이대근은 빼놓을 수 없죠 이거 지금 잡음이 되게 심해요 네 미안해요 마이크가 그렇다고 따지시네 그렇다고 따지시는거에요? 후원 좀 해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이 아니고 두개만 더 할게요 두개만 더 할게요 일단 스님 한번 하고요 네 네 스님 스님 우리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그거 좋아해요 그거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하는 인천사이다 랩 한번 해드릴게요 인천사이다 랩 네? 랩입니다 랩 인천사이다 랩 해드릴게요 고요한 밤 네?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산해가야 범무 잡고 강해가야 고기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살다가 나서부터 고프 없이는 못 마십니다 사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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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사뚜기야 깡청콩작뛰면서 어디 가느냐 비빠빠 롤라 드시마이 베이비 피가 내고 살이 되는 찌개 몇 번? 우와아아아